새로운 종목 현재가 2355원에 KNN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NN은 지금 오늘 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거래대금만 보시면요. 오늘 거래대금이 1400억 터지고 있습니다. 1400억. 시가총액이 종목이 3000억짜리가 됐는데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1400억 터졌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급등세가 들어오고 있고 거래까지 몰리고 있다는 건데 KNN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서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도 이런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홍정욱 정치 테마주인데요. 어제 인스타, 실제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인스타가 있는데 홈페이지와 인스타를 통해서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좀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홈페이지에 나온 거거든요. 어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글이에요. 얼마 전에 인스타 계정을 아예 정지를 시켜놨었죠. 그러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그동안 딸 마약 사건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회사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자금에 대한 횡령 이런 썰이 좀 있으면서 못 나온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어제 업데이트가 된 글을 올려보면 두려움은 타고나게 절로 죽지 않고 자신감은 타고나지 않게 절로 죽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어떤 이야기를 적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딸 마약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적어 나갔고 그 다음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집어놨어요. 여기서 가장 강한 거, 가장 암시할 수 있는 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 얘기는 다시 일어나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걸 본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정치에 나설지 안 나설지는 어떤 공개 속성이 나아가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또 한 번 이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에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간상 지금 질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요. 바로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목표가는 2700원까지만 단계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